네, 저는 이제 트롯공주로서 이름을 많이 알렸는데요. 이 하늘위의 스트라이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럼공주를 한번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들과 함께 처음 하는 예능 프로그래밍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럼공주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주희씨 목소리 조금만 얻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뭔가 저는 케미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맞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구의 트롯한 소설? 가구의 트롯한 소설? 네, 네. 아, 사실... 네, 제가 이번 신곡이 또 나왔는데요. 아직 관련되지 않았는데 제가 최초로 여기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서서하게 얘기해봐야겠어요. 아, 원, 아, 투. 아, 원, 투, 드리, 포. 드럼공주랑 신당기를 비켜봐 모두가 된 날을 바라봐 내가 제일 예뻐요, 시끄러워서요 내 말도 저라스러워 드럼공주랑 신당기를 비켜봐 모두가 많이 좋아해 난 특별하니깐 소중하니깐 억게 널 덜어낼래요 사뿌사뿌 와우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좀 실례하는 부담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구요 잘 들었습니다 프리씨와 마이크를 잡으면 분위기가 업이 돼서 제가 무려한 부담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하구요 이재문씨 네